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시철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 시작입니다. 딱 넉 달 남았죠? 자, 넉 달 동안에 우리가 영어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과목 중요합니다. 아니, 영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름방학 때 그나마 조금 더 공부를 좀 빡세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왔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제가 제목을 두제, 뭐라 그랬죠? 어휘, 해석, 독해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휘 어떻게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어휘. 많은 학생들이 일단 생각하는 바가 이거죠. 도대체 어휘 어디까지 외워야 할까? 일단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둘째, 해석입니다. 특히나 우리 6평 이후에 느끼는 바 있죠? 6평 보여서 아시겠지만 해석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예전보단 좀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석 공부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8월 말까지 해석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수거 외우는 건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하는 거겠지만 해석의 기본 틀만은 완전히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9월, 10월 달에 문제풀이에 좀 집중하면서 어휘만 외우면서 입에 총정리하면서 수능을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특히나 문장이 3줄 이상 넘어갈 때 해석하는 공부법 정도 설명해야 될 거고요. 3번, 문제풀이 부족형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벌써 1등급 내외인데요. 또는 2등급, 윗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는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제풀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찍은 문제가 좀 나와서 제가 그 정도 점수입니다. 라던가 아니면 해석은 되는데요. 문제풀이가 정말 어떻게 풀라는 건지 모르니까 답의 근거 차는 걸 몰라서 항상 선지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틀립니다. 라던가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네 번째, EBS 공부 부족형. EBS는 어쨌거나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 여태까지도 EBS 안 했거든요. 이제 어떡하면 되죠? 그냥 어차피 넉 달 남은 거 EBS 버릴까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릴게요. 첫째, 어입니다. 수능 어휘는요. 그 해에 있던 EBS 연계교제 범위를 넘긴 적이 없어요. 제 키웨스트 내용 중에 어휘 암기법이 먼저 나올지 얘가 먼저 뜨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꼭 참고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는 않을게요. 정말 그의 EBS 범위에서 어휘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건 알겠는데 또 오해하시지 않을 게 있어요. 책 세 권 있죠? 수툭, 영독, 수능완성 이 세 가지 책이 완전 다른 어휘가 수록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툭 어휘의 90%가 영독에 있고요. 영독 어휘의 90%는 수능완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세 권을 제대로 다 공부해서 어휘를 싸그리 정리해서 외우는 게 정말 도움은 되지만 혹시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최소한 책 한 권 좀 여유가 되면 두 권 정도까지는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단어 수가 모르는 건 싸그리 정리해서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빈 마지막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다이어와 스펠링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책도 EBS보다 좋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EBS를 제가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맨 마지막에 4번 EBS 공부 부족형도 나오긴 했지만 EBS를 왜 공부하라고 하느냐 질문이 변형돼서 똑같이 나오니깐 공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휘의 범위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최소한 EBS 책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는 싸그리 어휘가 정리돼서 외워야 돼요. 또는 진짜 최소한의 미니몸의 범위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EBS 보카 천 음음음 어휘 책 있죠.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책 맞아요. 그거 공부하셔도 좋으니까 또는 선생님 저 그냥 제일 잘 나가는 책 중에 하나 워드, 마스, 어쩌구가 있는데 그거 할까요? 하셔도 돼요. 근데 하셔도 돼요. 좋은 책이에요. 근데 EBS 책을 공부하다가 내가 어휘 책에서 몇 바퀴 한 두 바퀴를 돌렸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노체 필기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정리하시라는 얘기고 근데 어휘는 이건 여름방학이 한정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때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어휘는 1등급부터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은 어휘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휘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좀 다르죠. 해석 부족형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80 중반 이하면 해석 부족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90을 안정적으로 넘긴 학생들이나 그나마 해석이 조금 만족스러운 거지 80 중반 이하라면 해석이 가장 큰 문제 맞습니다. 여기서 해석이라는 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 단순히 문장 보고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읽는 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해석 문제 없는데요. 저 85점이지만 저는 해석 문제 없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그거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 부족형이라는 게 딱 요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해석은 절대적 규칙이에요. 어휘만 달라질 뿐 문장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 학습하는 방법 익히고 나뭇가지 적용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 8월 말까지는 무조건 해석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9월, 10월에 문제 풀이할 여력이 나오고요. 그래야 리딩 스킬이 점수가 확확 올려주는 기본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은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말했던 거 있죠. 저는 리딩 스킬을 하지 말라는 사람 아닙니다. 하라고 말해요. 근데 해석의 기본기가 되지 않은 학생이 해봤자 문제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폭락합니다. 기본기 없는 문제 풀이 기본기 없는 리딩 스킬은 쓰레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말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해석은 되고 나서 하는 거다. 해석도 안 되고 리딩 스킬 해봤자 답의 근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답의 근거가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틀려요. 또는 전체 글이 뭔지는 알겠어요. 빈칸 부분 해석이 안 돼서 답이 날라가요. 해석은 반드시 하라는 얘기고요. 사실 해석 공부를 제가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좀 다른 케이스예요. 제가 정말로 영어를 너무너무 못합니다. 선생님 하시면 강좌 해석과 관련된 강좌는 꼭 수강을 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80점대를 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 줄 이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글을 공부해서 문장 해석하는 거 이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순전히 해석 공부로 20분 정도 투자해서 해석을 잡는 공부는 하시라는 얘기예요. 80점이 넘긴 학생들. 80점 밑에 있는 학생들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기본기 수업은 꼭 듣고 나서 해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민망하지만 혹시 해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80점을 이미 넘긴 학생이라면 굳이 그건 들으실 편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 80점이 넘진 않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들으라고 제가 강추하고 싶네요. 해석하는 기본기는 아셔야 어떻게 해석하는지 채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 EBS 강좌 중에서 해독의 원리 전체는 아니고요. 딱 수능특강 영어 영역에 한해서만은 책 구성이요. 50%는 고난도 구문으로만 모아놨습니다. 수축에 있는 것 중에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만 있어요. 혹시 80점대 정도 된 학생이라면 이거 씬텍스 부분만 학습하셔도 도움은 될 겁니다. 어쨌든 구문 독해 공부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8월 넘기는 순간에 수능 때까지 해석 공부하는 시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감으로 해석하는 걸로 수능 보시러 가게 될 겁니다. 3번 문제 풀이 부족형 학생 보통의 케이스에는 90점대 초반 아니면 80점대 후반 조금 더 내려와서 80 중반 정도까지 학생 정도가 딱 들어갈 거예요. 해석능력 파악 자 유행이 뭐냐면 해석능력은 파악됐을까? 해석능력은 외모가 하면 됩니다. 해석능력 파악 시험에 다시 문제를 보면 수능에 해석능력을 파악한 유형이 있고요. 보통은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치 불일치 근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어떤 유형의 문제? 6편 기준으로 29번 있죠. 의미하는 바를 고르시오와 밑줄 어휘의 문제가 해석능력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고요. 대입학 유역 문제가 뭘까? 대입학과 관련된 유형이 쉬운 문제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걸 조금 심화한 내용, 응용한 내용이 요양문과 무관문 이걸 극간까지 올린 내용이 빈칸이에요. 이게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들입니다. 또 논리 전개 유형은요. 아시겠지만 순서와 삽입계통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 삽입문제 그러니까 크게 수능은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제풀이 똑같아요.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또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는 오답은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이론 수업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백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이론적 지식은 잊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좌 중에서 독해의 원리와 오답의 원리가 전형적인 문제풀이 강좌인데요. 오답의 원리는 요 놈은 요 놈은 지금 이제 7월달에 개강이 되는 강좌입니다. 정답률 30에서 60% 사이의 고난도 문제만을 다룹니다. 독해의 원리는 정답률 60%, 70%까지 물론 60% 이하도 있는데요.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답의 원리는 고난도 특정된 문제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들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공통점은요. 각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가르친다고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죠. 채화시켜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오답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선지를 못 고를 때 선지 지우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은 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기 바래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4번 EBS 공부 부족형이에요. 아까 제가 어휘에서 한번 언급해드렸죠. EBS는 절대로 다 버리지 마세요. 정말 다 버리지 마시고 EBS 하면 좋아요. 정말 좋은 책인 게 이게 연계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휘를 최소한 외우려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자 의미 없는 주제의 암기라던가 내용 정리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느니 그냥 비연계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의미 없이 주제문 외워봤자 어차피 수능 보러 가면요. 연계되는 거 체감도 못하고요. 내가 주제문을 외웠을 지원정 실제로 주제를 안다고 할 지원정 빈칸 나오거나 수능 삽입 나오면 문제 못 맞춰요. 그래서 의미 없는 공부는 하지 마시고 딱 이게 포인트예요. EBS 지문 중에서 어차피 이게 EBS가 아니라고 해도 고난도 해석의 난이도가 어려운 추상적이거나 좀 뜬다는 느낌의 글 있죠. 문장 문장 문장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고난도 지문 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석력과 독해력 둘 다 공부하는 거는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 공부에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를 좀 맞춰드릴게요. 이미 80점을 좀 넘기셨어요. 근데 저 고난도 글 공부 좀 하고 어차피 어휘는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냥 공부하고요. 저 좀 그나마 제일 어려운 내용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영어 독해 연습 파트예요. 영어 독해 연습이 수툭, 영독, 수능 완성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어려운 게 몰빵으로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수능 완성 그 다음이 수툭입니다. 수툭 영어 영역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선생님 저는 고난도 문제만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하면 영독만은 꼭 공부하시길 바라요. 공부를 안 했다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시간이 정 안 돼서 못한다고 한다면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신에 좋습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선생님 제가 영어가 60점대인데요. 선생님 제가 영어가 60점대인데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이건 다 못할 것 같아요. 다 못해요. 시간적으로 그런 학생이라고 할지언정 수툭만은 하셔야 돼요. 수능 특강 영어 영역에 있는 기본 해석과 어휘 정리만은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강좌 중에 해독의 원리가 EBS 관련된 강좌고요. 이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어휘적인 측면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잘하는 학생이나 영어가 부족한 학생이나 어휘는 무조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속 수능까지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8월 말까지 해석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9월, 10월에 문제풀이할 때 성적이 쭉쭉 올라갑니다. 자, 문제풀이 부족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릅니다라는 학생도 있고요. 또는 90점 내외이거나 80점 후반 정도 중반 이상의 학생이고 틀리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킬러 문제만 제가 틀립니다라고 한다면 방학 동안에 킬러 문제 잡는 연습은 하시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맞는 강좌가 오답의 원리라는 강좌라는 겁니다. 여름에 땀 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겨울에 그 땀의 결실을 맺어요. 여름방학 정말 힘든 거 저도 압니다. 힘든 거 알지만 버티고 버티세요. 버티면 수능 날 진짜 웃게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꼭 수능 때 원하시는 결과 나오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